에이 되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예요 누굴까요? 엘리입니다 오늘 왜 왔냐면요 화이트데이니까요 흠흠흠흠 오늘은요 또 길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화이트데이니까 아 그런데 저는 사탕보다는 도연이처럼 젤리가 더 먹고 싶어서 이거 딱 다섯 개만 먹고 갈 거예요 좋죠? 좋은 생각? 맞아요 머리 한 혜림이에요 잠깐만 근데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악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자 뭐야 혜림 언니 머리했는데 브이 him 안 하려나? 그래서 갈라주스 잠깐만 바람을 가르며 뛰어왔더니 자자자 아무튼 네, 힘듭니다. 자, 뭘 할 거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젤리 젤리.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거 마트에나 많이 파나? 그 사탕인데 막 청포도맛 나는 것도 있고 자두 맛도 있고 막 그런 막 봉지사탕 있잖아요. 그게 많이 없더라고요. 왼쪽 누구 앉았다고요? 저예요. 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좋니다. 자, 그래서 자, 깔아. 일단 깔아. 일단 먹어. 어떤 맛잼 좋아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로 샀거든요. 여기, 짠! 귀엽죠? 이 달걀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콜라 맛. 그리고 이거는 키링을 향해 나의 마음. 하트 모양도 있고요. 그냥, 그냥 곰돌이 모양. 기본. 또 있네요. 뭐야, 나랑 결혼해줄래? 어! 네, 살짝 빼놓고. 반지 모양도 있네요. 머리 한 이유 없어요. 그냥 기분 전환. 기분 전환 하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음! 그냥 젤리 맛이에요. 이빨 썩을 것 같은데. 결혼해줄래? 하면서 반지 내다 버림. 의도치 않은. 약간 계란맛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 하얀 부분이 약간. 마시멜로우는 아닌데. 맞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나고. 노란 색깔, 노른자 부분이. 이제 딱딱한 젤리인 것 같은데. 셀리먹고 양치해라. 수연이가 야단칠라. 그러니까요. 언니가. 충채 생긴다고. 뭐라고 할테니. 양치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키링들도. 반지. 먹어볼게요. 오! 짝삭해. 오! 짝삭해. 오! 오! 힐링 Number. 혜닌 누나. 나 보라색이 좋아요. 핑크가 좋아요. 이거, 그거잖아요. 저희 그거. 화이트 데이 멘트. 안 말해줄 거예요. 저는 파란색 좋아해요. 질걍질걍 맛이 없다고. 반지. 그러니까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그건 없네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젤리 안에 잼 같은 거 들어있거든요 꽃 모양인데 그거 맛있어요 화이트데이 멘트 해달라고요 그거 쓴 거 아 근데 그 사탕이 없는데 사탕이 없다 아 맛있다 아 벌써 세 개나 먹었네 안 되겠다 한 10개 먹고 가야겠다 파란색은 보라색과 파장이 가깝다 보라색일 것이다 그럴듯한 것처럼 글쎄요 글쎄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그 길쭉한 거? 그 길쭉한 거? 저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오랜만에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옆에를 보면은 그냥 침대에 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보고 음 나 머리 붙였지 했어요 약간 적응 적응하고 있어요 콜라 콜라 콜라가 좋아하거든요 콜라가 응 10시에 10시에 콜라맛 사탕 빨아먹나요? 깨물아먹나요? 좀 녹여먹다가 깨물아먹어요 좀 녹여먹다가 깨물아먹어요 다 그러지 않나? 좀 이렇게 녹이다가 어느정도 이제 그만 녹이고 싶다 하면 깨물어서 그냥 아짝아짝 씹어먹어요 콜라 냄새 나요? 진짜 머리 어디있냐고요? 안 말래주지 여기있어요 짠짠 아무한테나 안보여주는건데 사탕 대 초콜릿? 사탕 대 초콜릿이면 초콜릿 초콜릿이죠 사탕은 그렇게 잘 안먹는것같은데 초콜릿을 많이 먹고 껌단물 빠지면 뱉나요? 아니 그렇죠 근데 껌을 오래 씹는 편인것 같아요 턱 발달하게 그냥 근데 껌을 단물 빠져도 그냥 씹는것같은데 계속 그 씹는 느낌이랄까 그런게 좋아서 머리좀 빗을게요 잔정해 콜라 맛있당 콜라 콜라 손몽치로 왜 있는줄 알았다고요? 귀엽죠? 10분도 안되는데 벌써 5개를 먹네 사실은 젤리 먹는 핑계로 V LIVE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젤리를 먹기 위해 파트랑 달걀 최애 역시 하얀색깔 있는걸 좋아하시는가봐요 그렇죠? 밀크초코 대 다크초코 밀크초코죠 맛있는거 젤리 닮았다고요? 키링은 뭐 제일 좋아하세요 여기중에? 뭐야 이건? 어떤 젤리? 베란후라이, 곰돌이 모양, 하트모양, 콜라, 반지, 뭐 좋아해요? 그거 먹을게요 다 먹었거든요 아까 말한거 아니지 휴대폰에 곰돌이를 닮았어? 곰돌이, 후라이, 하트, 콜라, 어머! 다 너무 갈린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거 먹을게요 콜라 맛있다 제가 호박젤리가 뭐예요? 호박젤리 없어요 아 몇 개 좀, 몇 꼬부, 몇 개 먹는 중인지 세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마요 맘 편하게 먹고 갈 터이니 너 때문에 젤리가 먹고 싶어 오늘은 드셔도 돼요 왜냐면 화이트 되니까요 오늘 뭐 안 해요? V라이브 켤려고 왔는데? V라이브 켜려고 왔는데 지금 젤리 서러가는 중! 진짜? 무슨 젤리 좋아해요? 예 젤리 유명한 그거 2개 있잖아요? 트롤에 하고 하리가 있어요 둘 다 좋긴 한데 하리가 더 좋아요 저는 응 연습실 조용해요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실이 회사분들이 쉬시고요 쉬는 날 트롤이 애플 팝스 맛있어 귀엽게 드겠어요 혜림이가 먹고 있는 젤리 찾아보니까 집에서 먹다가 잠가둔 거 두 개나 있네 두 개나? 사놓고 까먹었나 보다 연습 전 브이앱, 연습 후 브이앱 아무래도 연습 후 브이앱 왜냐하면 연습을 다 끝냈어 그런데 집에 바로 가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뭔가 키링들이랑 놀고 싶어 그때 이제 딱 브이앱을 켜면 재밌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연습 전에도 이제 키링들과 대화를 하며 이제 난 연습을 할 거다 힘을 달라 하고 하면 힘을 받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아본드 좋아해요 음 글쎄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엔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별로 견과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친구가 왕꿈틀 땡 왕젤리 말없이 먹으면 절규인 거임 음 말없이 먹으면 안 되죠 반 갈라서 먹든가 가위가위버해서 이기면 먹든가 해야죠 그 커다란 왕 왕 대장젤리 맥주캔디 맛있잖아요 그거 학교 앞에 파는 거 콜라젤리랑 수건 모양 젤리였나? 그 색소 엄청 있는 거 있잖아요 파란색이랑 빨간색 먹으면 혀 파래지는 거 그거 다 너무 맛있는데 왕꿈틀이 선 넘은 거지 그니까 지각쌤 인사 오지게 많습니다요 오셨습니까 지각지각 악어 모양 젤리는 거지? 그건 어디 있는 거야? 깨꾸리 중에 언니가 제일 예뻐 또 또 노래 불러달라는 말도 다르게 얘기한다 기다려봐요 뭐 불러줄지 생각해볼게 자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기다려봐 화이트데이니까 뭐가 좋을까 우리 노래 중에 화이트데이 부를만한 노래가 없나요? 없겠죠? 없는 거 같아 트루 발렌타인이면 모를까나 그죠? 띄워주면 좋아한다고요? 맞아요 맞아 스윗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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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잠깐만 굿나잇 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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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속삭이면 돼 예 난 내게 몰래 세민체 인사이드아웃 어서 날 만나러 와 close your eyes 티택 티택 굿굿날 푹쾌 오죽을 터뜨려 You wanna be 난 모든 다 이뤄줄 테니 그 그날 천천히 힘이 빠지지 그 그날 쓰르른 군이 감기지 그 날 그 날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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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feel me Come baby come 머리 위로 쌓여가 아무도 모를 Sweet Dream 세상새로가 하얀 달이 가득한 I will be in your sweet 오겔 잘 보셨죠? 오늘 스윗한 하루 사탕 먹고 당 충전 썸네일 좀 잘 찍은 것 같아요 색감이 괜찮네 아 고를 수 없는데 둘 다 좀 약간 다른 느낌이어서 계란 먹을 거예요 사탕 안 먹어도 달달해요? Sweet Dream 난 피키피키 자꾸 새우주지 마요 왜냐면 까먹고 그냥 막 먹으면 열 개 넘어도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여덟 개 먹고 이제 두 개 먹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쿨이 좋아요? 나도 좋아요 쿨이 좋아요? 나도 좋아요 너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규정을 하긴 했는데 어머나 노래를 좀 틀볼까? 어머나 노래 들으세요 노래 노래 들으세요 노래 디어가 어제 앨범이죠? 잠시만 아 크러쉬 아 크러쉬? 와 오래됐구나 디어 나온지가 크러쉬 때 앨범이었네 한 번 더 노래 부르기 여덟 유일히 여덟과 유난히 어둠을 무서워하던 아이 잠에 들기 전 그 순간이 왜 그리 거리 났는지 잠이 넘어 들리 포근한 목소리에 맘 놓았던 우리만의 속소리로 한 개번은 재미 어느새 빠른 기억을 안고 제 파트 내 기만큼 자라난 그림자 날 꼭 닮은 익숙한 네 모습에 I know 그래 우린 늘 함께 걸어왔는 걸 Oh you are Oh you are 변하지 않는 my best friend 옛날에는 이 노래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라는 이유가 1등이에요 요즘에도 들어요 우리라는 이유 함께한 모든 날 오늘 뭐 컨디션 좋은데요? 그래 보이나요? 꽃잎점도 좋죠? 그거는 딱 봄에 듣기 좋은 그런 노래죠? 리나가 좋아하겠네요 네? 우리라는 이유도 불러주신다고요? 기억시오 Nope Nope 우리라는 이유? 한번 봐볼까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바로 그냥 저는 바로 이거 전주도 좋은 것 같아 꼭 잡은 손들과 지금 감은 눈들 아무도 놓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던 혹시나 알던 맘뿐만 We just waiting for Oh Oh 마주칠 순간 Oh 흘러버린 눈물 말하지 못해 서로를 안아줄 뿐 Yeah 다같이 모인 아직 어색한 우리 서로에게 조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함께한 모든 날 오히려 더 다행이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 갈아가고 있어 화장할 틈 없는 꽉 차 시간들 뿐이야 힘이 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아 좋으네요 좋았다 좋았다 그런데 저는 이거 수연이 언니 가이드 버전도 좋아해요 기다려 봐 이거 뭐야 여름밤 공기가 이렇게 시작했던가 뭐여튼 그것도 좋아해요 이제 이가 좀 아프다 아니 이가 아픈 게 아니고 턱이 아픈 거지 앞머리 너무 길어야 뭐야? 젤리 씹지 말고 녹여 먹으라고요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엘리 베스트 걸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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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이 가이드가 세이 가사 버전이죠? 세이 가사가 뭐예요? 이거 찾아보고 올게요 슬쩍 핸카페에 올렸을 거 아니야 슬쩍 본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뭐 검색하는 거 있지 않을까 아니 키링들이 세이한테 편지 쓴 거가 더 많았네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어디에다 올렸어요? 어디에다 올렸어? 어디에다 올렸어? 투 응 프롱 에다 올렸나? 아니네 어디야? 프롱글? 알았다 아니아니 달라요 달라요 다르네 완전 다르네 이거는 진짜 세이가 쓴 거 같고 수연이 언니 가이드 버전은 또 달라요 궁금하죠? 근데 언니가 가이드 이거 올려주지 않았어요? 가이드 버전을? 세이 가사랑 수연이 가이드는 다른 거예요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올려줬어요? 아 약올림에다가 실패했네 언니가 올렸었구만 그렇구만 그럼 쌤쌤 런펌펌이 뭔데? 왜 런펌펌 계속 그래요? 뭐야? 우리도 가이드에 있지롱 에베베베베베베 알았어요 서로 놀리지 말기로 약속 그러니까 이걸 키링 놀리려다 실패하네 그러니까 키링 놀리기가 생각보다 재밌단 말이에요 젤리 1시간 왔어요 안 먹어요 마침 턱 아팠어 그만 먹을 거예요 아 수연언니 가이드에 런펌펌 있잖아 맞는 거 같아요 런펌펌 있었던 거 같아 어느 부분이었지? 아무튼 기억 안 나는데 있었어요 우리는 혜리민 놀리는데 진심인데 저는요 이제 속지 않아요 당하지 않는다고요 언니한테 애교 제일 많이 하는 멤버 누구예요? 요즘에 루시가 애교가 많아졌어요 막 숙소에 들어가면 언니!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언니! 놀자 밥 먹자 막 이래요 귀여워 안 당하면서 당하는 거 같은 건 뭐예요? 저 안 당해요 저 강해요 훗 훗 됐어요 키링? 저 이제 키링 아 키링을 먹을만큼 먹었다고 할 뻔했네 이거 이거 젤리를 먹을만큼 먹었기 때문에 저희 오늘은 목적은 키링들과 함께 어 이거 사탕 대신 젤리 먹기였기 때문에 네 이쯤 하고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즐거웠어요 오늘 네 양치 꼭 잘하시고 또 뭐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오늘 일부러 구석진 곳에 자리잡아봤는데 얼굴도 노랗게 나올까봐 좀 노랗긴 한데 나오면 괜찮지 않나요? 열 개 안 먹었는데 어딜 가요? 오늘 고마워요 보고 싶었는데 나도 나도 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말실수 키링을 먹을만큼 먹었다고요 가 아니라 우리 이제 젤리를 먹을만큼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고마워요 안녕 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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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